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노는 언니 스카우트 캠프 입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양말 너무 귀여우시다. 양말에 뭐가 달랐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정면에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의자여 경례. 바로 다음은 스카우트 선서 제창입니다. 스카우트 선서. 스카우트 선서, 나는 나의 명예를 놓이고 다음에 주목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둘째,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한국스카우트현맹 중앙훈련원장님의 환영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스카우트현맹 중앙훈련원장 류철형입니다. 우선 스카우트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한 번도 저희가 안 해봐서. 스카우트. 저희는 원래 스카우트하면 누구를 이렇게 영입하는 걸 스카우트라고. 영입사하고. 맞지, 맞지. 이게 세계 스카우트는 1907년에 처음 시작됐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1922년에 스카우트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 몇 년이 되는 해예요? 뭐야, 25년이요? 2022년. 800년?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거 맛있어. 우리 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수에 계산이 잘 안 되나 봐요. 너무 아침에 와서 머리가 안 돌아가요. 내년에 우리 한국 스카우트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보리가. 잼보리? 우리나라 해방국에서 열립니다. 잼보리? 100년의 역사 속에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같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즐겨봐 이 채널. 선 2 3 4 4 감사합니다.